네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분야에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과 또 산업계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의 경우에는 승객 감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실제로 파산을 직면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이런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마 기자 여러분도 아시다 아시겠지만 국내 저가항공으로 매우 힘차게 발돋움했던 이스타항공의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여러 내부 경영 문제에 덧붙여서 인수 국면에서 제조항공이 인수를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심지어 인수를 포기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1600명이 거리에 내몰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조항공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규탄과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노동본부장 권영국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항공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주항공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여당은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정에 항공기 취급업을 지정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행보와 거듭되는 추경에 항공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숨통이 트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구조조정에 몰두하면서 추경을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의 기간산업안전기금은 대기업 살리기에 바빴습니다 제주항공과 모의사인 애견그룹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1,600여 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이속 차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면 셧다운과 인력감축, 임금체불 등 구조조정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스타항공의 자력회생 기회를 박탈하며 저비용 항공시장에서 독점적 지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생존이고 파산으로 인한 해고는 살인입니다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나서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주항공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꼴입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 추경은 코로나19 추경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1,600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만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이들에게만 일방적 희송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항공과 애경그룹 그리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은 당초 약속대로 이스타항공 인수와 고용보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자신들의 독점적 지휘와 이익만을 쫓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미온적 태도로 방관하지 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의 못된 형태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항공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에서 제 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도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소농의 땅을 빼앗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주항공의 행태는 실제로 대농이 소농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언으로 우리 공공운수노조 수석 부위원장님이신 진기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운수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진기영입니다 벌써 이 소통관에서 이스타항공 관련된 기자회견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와 등등을 보셔서 아시고 이 언론을 기덮고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서 분노를 넘어서 7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실상 실직과 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심지어 그 노동자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수자와 인수를 받을 자들이 700명의 목숨을 담보로 더 나아가서 1600명의 노동자들과 4인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수천명에 달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삶을 자지우지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강은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3차 추경 35조 여원과 기 두 번의 추경 국가재정을 통합해가지고 얼추 300조에 가까운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명의 일자리도 수중하게 생각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00명의 노동자들은 그 한 명의 소중한 노동자의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팔려고 하는 자는 원래 소유자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돼 있고 인수 받으려고 하는 자는 뭘 더 얻어내려고 하는지 7월 15일까지 재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관련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와 계신데요 제대로 전달하십시오 정복회로 오신 게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보면 제주항공 측과 이스타항공 측이 만나가지고 녹취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이 셧다운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유의 문제는 관이 해결해줄 거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은 누구일까요 1,600명의 목숨을 담보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어쨌거나 인수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죠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정부, 여당, 해도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이 뭘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셧다운하면 책임진다고요 촛불로 대통령된 여당입니다 20대 국제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인가요? 당사 회의실 뒷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방이 훅 간다 코로나19 전국에서 그나마 3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여해서 수도 없이 많이 수백만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이 판에 그 300조의 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정작 항공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있고 설사 코로나19가 정상화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제항공산업의 보고서는 2022년도에 다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항공상태계의 사형제의 지위에 있는 이들의 하는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하는 모습은 가히 가관도 아닙니다 촉구합니다 1,600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핑퐁깽이 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책임있게 정리하십시오 모 언론사에서 많은 보도와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들이 보도의 결과가 1,600명의 노동자들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스러운 날날로부터 벗어나서 정든 일토로 힘들고 어렵게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청원의 품을 끊고 빨로시되고자 했던 그 노동자들 조업하는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피눈물 나지 않게 제주항공과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청난 돈을 일자리 기계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있는 일자리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허구입니다 제주항공과 정부당국이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인수대상이자 지금 거리로 내몰리게 직전에 와있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박이삼 위원장님으로 발언 듣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입니다 1600명 노동자를 고용파탄으로 내모는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수많은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고통 분담을 감내하며 6개월을 훌쩍 넘긴 인수매각 과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려온 1,600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이상직 의원 측이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딜크로징이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서고 오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생활고에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3월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파괴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최후의 통첩 공문에 아연 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인력 감축 전면 운항 중단 임금체불에 깊이 관여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인수매각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모습에 개탄치에 안을 수 없다 무려 1,600명의 25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고 5개월째 쌓여왔다 이스타항공 노동자와 가족이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린 지 오래다 적금을 깨고 알바를 하고 이것저것 내다 팔아 생활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용 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이스타항공을 떠나고 있다 혹여 버려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일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스타항공을 파산시키고 1,600명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이 주된 원인이지만 구조조정에 몰두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전면 운항 중단이 이어지면서 손실을 줄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항공 측이 인수 이익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희생시킨 것이고 자력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2원 5 자유권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았고 인수 거부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된다면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어찌 이리 탐욕스럽고 뻔뻔할 수 있는가 정말로 제주항공 측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고 파산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제주항공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설 것이다 최후 통첩 시한인 15일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650여 명의 일자리 박탈과 250억의 임금 채울로도 모자라 1600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책임 제주항공이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이스타항공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책임 그리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정부와 국민을 농락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수천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이어 또다시 수천 명의 이스타항공 사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덕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7월 3일 애경본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은 애경본사 앞에서 총력 결의 대의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공공우수노조 정의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문제연구소 공공교통 네트워크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들과 함께 연대에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제주항공의 인수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다면 각계가층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악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가 자본가만을 살리고 노동자의 생존을 방치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매각 양해각서 및 본계약서를 공개하라 성결조건 이행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밝혀라 정부당국은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라 국토교통부는 매각과 임금체불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정부는 이스타항공 사태 진상조사에 나서라 2020년 7월 7일 공공우수노조 이스타항공조중사노조 정의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문제용소 공공교통네트워크 박위삼 위원장님이 실제로 기자회견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은 배포된 홍보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사이에서는 인수계약상의 성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인수계약서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선결 문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공개해서 그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부도독한 경영과 제주항공의 인수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보에 대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또다시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면 우리 정의당은 그리고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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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